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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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영어는 미키 박 오늘도 오늘도 저와 함께 문법 배워요 오늘 바로 문법 중급 접속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예 오늘은 박자가 좀 맞는 것 같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 박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부사절 종속 접속사 그죠? 종속 접속사 중에 부사절 종속 접속사 뭐뭐 하기 위하여의 쏘댓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쏘댓만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몇몇가지를 갖다 추가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이제 부사절 자 종속 접속사 쏘어사 중 자 부사절 종속 접속사 부사절 종속 접속사 바로 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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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캔 캔 안 써도 되고요 자 뭐 메이 어 웰 등등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조동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캔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캔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아 야 TV소리 좀 줄여라 아 야 나 잠 좀 자게 말이야 아하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니까 so that I can 그 다음에 아 sleep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요 아 그러면요 여기 이제 그 여러분 이게 부사절이라고 했잖아요 부사절의 위치는요 일단은 이제 문장을 보통 다 쓰고 그 다음에 부사절 쓰는 것 이렇게 이게 가장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써보실까요 야 TV소리 좀 줄이라고 그렇죠 어 너무 딱딱하니까 명령문이지만 please를 좀 붙여볼게요 please 그 다음에 turn down the TV 그죠 됐고요 그 다음 내가 잠자도록 말이야 잠자기 위해서 so that 그 다음에 I can sleep 이렇게 들어가죠 어 간단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so that I can sleep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를 있잖아요 so that 굳이 이제 그 so that 을 갖다가 안 쓰셔도 됩니다 in order that 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in order that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뒤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so that 부분을 그냥 in order that 이라고 이렇게만 바꿨으면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자 그건 고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음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거 말고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 생각해볼까요 오 그래요 부정이네요 그럼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같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아 그럴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last 그 다음에 어 주어 그 다음에 어 should 동사완형 이거예요 오 얘가 뭐뭐하지 않도록 뭐 이런 뜻이죠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뭐 이런거 한번 해볼까요 어 이제 어 이제 너 얼음에 넘어 얼음 위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아 나는 조심해야만 했다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죠 자 얘가 이제 부사절이니까 좀 뒤에다 쓰고요 자 먼저 이제 요 부분 처리 잠깐 해볼까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last I should fall 그죠 자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건 fall on the eyes 뭐 이렇게 씁니다 그죠 뒤에는요 오 근데 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뭐뭐하지 않도록 이라는 부정표현이잖아요 부정표현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지금 부정의 표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부정입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 뭐 should 뒤에 not 뭐 never 뭐 이런 표현 부정어를 절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짓겠죠 아 마무리 짓죠 갑니다 나는 조심해야만 했다 I had to be careful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뭐하지 않도록 자 last I should 그 다음에 fall on the eyes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last 주어 should 자 동사 원형 이렇게 썼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여러분 이 때 should 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렇게 should를 괄호를 쳐놓겠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군요 좋습니다 됐죠 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so that you can 아니면 in order that you can 뭐뭐하지 않도록 그러면 last 주 last 주어 should 원형 혹은 last 주어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요 저와 함께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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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야 TV 소리 좀 줄여 내가 좀 잠 좀 자게 말이야 어떻겠죠 해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please turn down the TV in order that I can sleep 됐었죠 그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뭐하지 않도록 있죠 뭐였죠 그렇죠 last 주어 should 원형 혹은 last 주어 원형 그죠 이렇게 눈 감고 또 해보세요 나는 얼음에서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시작 I had to be careful lest I should fall on the eyes 한 번 더 I had to be careful lest I should fall on the eyes 됐죠 여러분 뭐가 생략이 된다고요 네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should를 빼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I had to be careful lest I fall on the eyes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아주 즐겁고 멋지게 한 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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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쌤 이었습니다